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통일신라 초기 677년 의상대사가 창건한 관악사가 복원됩니다. 조계종에 따르면 과천시 중앙동 산시 미해 9번지 일대 4843제곱미터 너비 관악사지에 연면적 333.5제곱미터, 건축면적 294.95제곱미터 규모의 관악사 건축허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곳에 승방과 누각, 공양간 등 건물 내동이 들어서며 다음 달 중순경 착공해 내년말 완공할 예정입니다. 총 공사비 38억여 원 중 관악사 측이 약 22억 원을 부담하고 과천시가 15억 6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관악사는 문화재 가치를 인정받아 2003년 경기도 기념물 190호로 지정됐으며 지난해 2차 발굴 조사를 거쳐 경기도 문화재신미위원회 승인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관악사가 복원되면 조계종 2교구본사인 용주사 말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